박모 씨는 지난 1월 2018년부터 운영해오던 카페를 폐업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당시 약 5천만 원의 정부 보증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까지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는 갚았지만 빚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출은 수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달 종료됐습니다. 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고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경기 침체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부담이 급등한 겁니다. 원래 이자가 한 8만 원 정도 나갔고 원금이랑 같이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급증하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배 이상 치솟으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에 대출 갈아타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대출 청구소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면 또 다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